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건반관위를 맡게 된 신수경입니다. 저는 오랜 기간 동안에 교회와 성교단체에서 건반으로 예배를 섬겨왔었는데요.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고요. 또한 실제적으로 건반을 어떻게 예배를 풍성하게 다 섬길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.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도전과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 많이 등록해 주세요. 그럼 강행에서 만나요.